신입사원 김미생군에게 떨어진 미션! 무슨 일을 해야 하지? 걱정 마세요! 한국광해광업공단 코미르가 교육을 지원해준대요! 실무 맞춤 교육으로 새로 태어난 김미생군! 또 무슨 일인가요? 급변하는 원자재 시장에 전문정보가 없어서 난감하군요! 걱정 마세요! 코미르가 시작을 도와준대요! 낯선 나라에서 불확실한 자원개발 사업 추진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요! 걱정 마세요! 코미르가 시작을 도와준대요! 해외 프로젝트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걱정 마세요! 코미르가 문제를 해결해준대요! 촘촘한 해외 네트워크와 글로벌 기술력으로 4차 산업시대 핵심 광물 확보를 지원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코미르가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을 응원합니다!